건축을 좀 하다가 내가 손해본 게 많았어요. 민사소송이 한 4, 5년 왔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술을 막 마시고 하루에 소주 10병씩 그냥 담배도 하루에 두각씩 피우고 막 그냥 그때 몸이 망가진 거죠. 되찾을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신 게 올해 1월에 받으셨네요. 1월 3일 날. 1월 3일 날. 정확하세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받고? 난 그렇게 아픈 걸 못 느꼈어요. 이상하게 나 이상하게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거지. 꼬매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도 옛날에 선수생활할 때 그냥 찢어져가지고 마취 안 하고 그냥 툭툭 꼬맸거든요. 그래서 아프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이상하게 별로. 통증에 타고나기를 통증이 좀 둔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랩체도 그런 건가 봐요.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 약간 약해지신 게 언제부터 약해지셨던 거예요?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 5, 6년 됐었죠. 5, 6년. 그래서 저는 뭐냐면 다른 거 할 게 없어가지고 건축을 좀 하다가 내가 손해 본 게 많았어요. 그래서 민사소송이 한 4, 5년 갔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술을 막 마시고 하루에 소주 10병씩 그냥 뭐 한 7병씩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몸이 망가진 거죠. 그때부터 그랬어요. 담배도 하루에 두각씩 피우고 막 그냥 담배는 끊은 지가 몇 년 됐고 술도 이제 한 1년 7개월 동안 안 먹다가 가끔 대인 관계 때문에 먹게 되면 한 달에 두세 번 소주 많이 먹어야 한 병 이제는 잘 안 되신 게 그러면 5, 6년 전인데 네. 되긴 됐었는데 이제 그 약 먹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발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렇죠. 받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우. 뭐 진짜 좋아요. 진짜 좋고. 와이프가 좀 젊거든요. 굉장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예.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만화만 다섯 번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 연세? 예예. 하루 전에 한 두세 번도 하고 그래요 같은 때는. 만화로 65세신데? 예예. 몸은 타고나셨다 진짜. 그래가지고 좀 그런가 봐요. 자주 쓰셨겠어요? 예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그러면 뭔데.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건데 20대나 30대 친구들이 수술을 받거든요. 예예. 그 친구들도 이제 안 돼서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고장이 잘 안 와요. 아. 훨씬 자주 쓸 텐데. 근데 고장이 오는 환자분들을 보면 보통 60대 이후에요. 자주 안 쓰셨대요. 가끔 쓰다가 1년에 한 뭐 한 달에 한두 번 혹은 뭐 두 달에 한 번 쓰다가 몇 년 만에 한 번 하려고 켰는데 갑자기 물이 빠지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차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 30대 친구들이 더 자주 쓸 거 아니에요? 걔네가 고장이 덜 나요. 자동차 같은 것도 안 굴려면 고장 나나. 적당히 굴려면 오래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기계인데 이것도.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제 경험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제가 상태를 확인했잖아요. 되게 좋으세요. 잘 쓰신 것 같아요. 만점만 봐도. 펌프도 잘 부드럽게 펌프가 잘 되고 안 쓰시면 좀 뻣뻣하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없고. 이제 다만 먹고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수술 직후에 비해서는 아직 2cm가 모자라거든요. 그 얘기는 실린더가 다 늘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실린더가 다 늘어나지 않으면 이게 자바라처럼 이렇게 쭈그러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더 연습하시면 좋겠다. 두께도 지금 수술 받으시기 전보다는 한 2cm 가까이 좋아졌어요. 네. 두꺼워졌어요. 전반적으로 수술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혈당만 좀 관리하시면 되겠다. 저번에 병원 가서 확인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게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졌어요. 만족하고 진짜 너무 만족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고. 아무튼 경과가 좋으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건 참 대만족입니다. 아주. 연습을 잘 하시고 한 1년 뒤에 다시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년 정도 잘 쓰시고 그때 오실 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바쁜 이 시간 내리셔서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이야. 제가 꼭 감사하죠. 스스로 잘 해주셔가지고.